대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기재부가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할지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고 지난 2월에 1.3억불 규모의 추가지원 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는 설명만 덧붙였어요. 그러나 같은 날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극히 호의적인 조건으로 최대 80억 달러 유치해져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지원 조건도 연이자 0.15%에 40년 만기 조건으로 제공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게 우크라이나 언론의 다수 보도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가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양 정부 간에 서로 다른 발표 내용으로 논란이 되니까 우크라이나가 자국 정부 포탈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주요한 숫자와 내용을 바꿔서 올렸어요. 은행장님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신 거 알고 계시죠? 유증이 되지 않게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최대 80억 달러 연이자 0.15% 40년 만기 세 가지 모두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우크라이나 공여 조건 중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까? 먼저 80억 불은 아마 우크라이나 쪽의 희망이었던 것 같고 아시다시피 9월에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발표하기로는 20억 불로 지원했기 때문에 아마 20억 불인 걸로 알고 있고 금리하고 만기는 저희 EDCF 지원 조건 중에서 가장 장기로 40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그거를 희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도 0.1%에서 1%까지 협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금리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확정된 게 아니라 자기들의 희망을 표시한 겁니다. 네. 확정이 된 게 아니군요. 그래서 이렇게 5월에 이런 논란이 있었고 9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개발협력과 국제구민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EDCF를 통한 20억 달러 지원은 통상적인 지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규모다. GDP 대비 주요 7개국 중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굉장히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대외 경제협력기금이 설립된 1987년부터 2022년까지 35년간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승인한 금액의 전체 2개가 얼마입니까? 승인한 전체 2개가 24조 정도 됩니다. 27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35년간 27조 7천억인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지금 3조 1천억 원을 쓸 예정이에요. 정말 파격적이죠. 맞죠? 파격적인 건 맞지만 저희가 오디의 규모로 계속 증가시키고 하여튼 큰 금액이잖아요 한 국가 상대로 지난 5월에 가협정이 있었고 9월 1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지위인 9월 13일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협정 정식 체결이 있었어요. 원래 공여협정 사업 약정이나 기본 약정 그다음에 차관계약 사업지원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25불은 25년부터 종전이 될 경우에 나가는 거고요. 그 전에 전쟁 중이라도 정부 발표에 하면 무상 저희는 무상은 안 하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무상이 있고 또 전쟁 중에 불쌍기라든지 변압기 이렇게 기자재를 또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한 1억불 내외에서 전쟁 중이라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여협정까지 했고 기본 약정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체결은 완료했지만 그게 아시다시피 그는 한도만 정해놓는 거예요. 지금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여협정 다음에 사업 약정 또는 기본 약정 단계로 가는데 기본 약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기본 약정에는 한도 협의가 필요한데 20억 달러 수준이에요? 아니면 그거보다 많은 30억 내지 80억 달러 수준이에요? 아 그 20억 달러 내에서 20억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한도가 20억 달러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 현재 법인 설립됐습니까? 법인 법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법인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저희 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전동차도 저희가 수출한 게 있는데 지금 전쟁 중이라서 많은 법인들이 철수했거나 지금 했지만 유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실해지면 보통 정부 승인이나 계약 체결 이전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서 현지 조사에 나서게 되고 지금 협력단을 만들어서 엔지니어들이 현지 조사에 나서게 되는데 지금 협력단 만들어서 엔지니어들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전쟁이 전역의 전쟁터가 아니고 특히 서부지역 폴란드 국경 이런 쪽은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산부토건 참여하고 있습니까?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확인해봐야 알아요? 지금까지 수출입 운행장님이 확인 안 하셨습니까? 아 예 저 뭐 그라리아 사업하는 기업이 한 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산부토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확인해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확인하실까요? 지금 시켰습니까? 네. 아까도 앞서 의원님들께서 공정성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대통령과 16년, 2년이 있다고 알려진 조나무 산부토건 회장이 우크라이나의 이루핀시, 코노토프시 등 지방 도시들과 MOU를 맺음에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차관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인연이 특혜로 작용이 되면 한국 수출입 운행도 나중에 난리 납니다. 공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때요? 알아보셨어요? 제가 오늘 산부토건은 꼭 알려드리고요. 지금 그 우려하신 공정성 문제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원국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원국 정부가 조달을 수출입 운행장님 보고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보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산부토건이 참여하는지는 아직 답장을 확인됩니다. 제가 폴란드 여러 교육 네? 네.